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유리입니다.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인투바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저는 롯데 홈쇼핑에서 개최하는 브랜드 엑스포에 벌써 네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요. 비즈니스 상담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우수 중소 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큰 행사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 역시 이번 엑스포에도 참여해서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또 어떤 특별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참여했을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. 자 그럼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파이팅! 우리 중소기업 파이팅!